다시 할게. 시작해요. 베마 안녕. 베마 안녕. 우리 룸뿌리카님. 잘. 잘못. 아이야. 미안하다. 잠깐만. 야 베마 진짜 미안하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 할게. 시작해요. 포. 베마 안녕. 어. 우리 룸뿌리카님. 밥 잘 쳐먹는 버프리카님. 어. 그래. 뭐 항상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범인은 또 저랑 친구인데. 항상 뭐. 범프랑 저랑은 뭐. 지금 방송에서도 뭐. 질문하는 시청자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금태. 금태 때문에. 범인이랑 의사도. 범인은 스테이츠 받았고. 저도 스테이츠 받았는데. 네. 어. 오백이. 방송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어. 그런건데.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범인과 리피도 엄청 많이 하고. 뭐. 멀빵이에요. 어. 얘들아. 레전드 아니야. 솔직히. 음. 참. 친구로서. 방송 의심이 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보니깐. 저도 좋구요. 나도 범인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언제 될까. 음. 그렇다. 500일 축하드리고. 어. 우리 범인. 가게. 이제 오픈했는데. 제가 아직 가게를 못갔어요. 조만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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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픈하십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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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고생을 축하하고. 여기다가 베블녀서 올게. 여러분도 오늘 500일이니깐. 추석보존. 은폐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 추석에 받은 분들도. 죄송해요. 너무 많으신 분들은 5천개 쏘시고. 너무 많으신 분들은 500개 쏘시고. 다섯개만 쏘고. 아니다. 다섯개만 심하다. 50개만 쏘고. 어. 하여튼 뭐. 원피에 500일.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친구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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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